엄마 엄마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 한번도 엄마 사랑을 마음 편히 받아본 적이 없어 엄마 다들 죽어서 사라져야 돼 죽어서 사라지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? 엄마는 다른 형제들만 더 사랑하잖아 아니야 차라리 내가 죽어서 사라지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내가 죽어서 사라지면 다들 편해지겠지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게 혹시 뭔지 알아?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지 왜냐면 우리는 안 죽어봤잖아 그치 안 죽어봤어 이제 엄마랑 안녕을 할 거야 이제 엄마랑 안녕을 할 거야 엄마 아내로서 마지막이네요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디 많이 슬퍼하지 말아줘요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엄마 가져나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말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말 아니 엄마가 할 때 뭐 있대 아 왜 거기 앉아? 이끼야. 아 뭐 하는 거야. 왜 저래. 노래 안 그러잖아. 왜 그래. 민준아 여기 앉아줘. 저기서 누울 수 있잖아. 어디서? 의자에 넓으니까. 어디 의자? 해. 한 개 더 내렸어. 세인아 시작해. 해 엄마. 짠 봐봐. 이게 누구야? 장난 아니지? 여기 뭐야. 엄마 한 거? 이야 너무 이쁘지? 내가 그냥 가져갈게. 아니. 너네 저번에도 싸웠잖아. 아. 뭐 때문에 싸웠지? 앞자리. 앞자리 때문에 싸웠지. 아 내가 먼저 왔잖아.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온 게 상관없이 요일별로.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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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현 민준 생각은 어때? 요일별로 앞자리 앉는 거 싫어?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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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얘들아 좀 집중해 봐. 엄마 봐야지. 네.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재미없어. 갈까놔. 진짜 쟤 패드 줘. 하라고. 송민준 어디가? 깨. 현준아 두 개만 더 주면 안 돼? 내가 열 다섯 개만 도와줘. 한 개. 송민준. 다 붙여. 붙여. 나 혼자서 좀 집중해 봐. 나 혼자 집중해. 나 혼자 집중해. 하지 마. 하지 마. 엄마 화났다 너네. 하지 마. 하지 마. 엄마 화났다 너네. 나 나 나. 얘들아. 엄마는 왜? 엄마 화났잖아 지금. 그래서. 그래서 엄마 엄마 엄마. 뭐? 어? 뭐? 뭐? 엄마 진짜 알았잖아 지금 어 그래서? 안 찢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아 나 지금 다 나한테 말 걸고 안 해줬어 저도 아 근데 이거 좀 안 가 왜 가는데? 왜 갔네? 백성? 동생들은 누굴 보고 배운다고? 엄마 아빠 아니 동생들은 누굴 보고 배운다고? 엄마 아빠 누구 딸 한다고? 진짜 제가 인정하고 인정하고 이럴 was 멘에 멘에 너 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